자갈치 시장에 구경하기 힘드네 자갈치 시장 안에 먹자골목이 자갈치 시장 안에 먹자골목이 자갈치 시장 안에 먹자골목이 계란을 먹기 위해 계란을 먹기 위해 고추장에 구경하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시팀 계란을 먹기 소시팀 소시팀 이 주로는 혼자서 먹거든 그런데 이게 사장님이 이제 딱 사장님 내내 바다 현상이야 오늘 제대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한 번 보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맛있게 보겠습니다 회가 이렇게 모듬으로 나오네요 동글동글한 모양이랑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랑 이렇게 뿐 모양이 따로따로 예쁘게 저렇게 꼬이가 안주lish 이렇게 고픈 안으로 이게 또 전화가 막아나서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고벌찜 뱅뱅하네 우리 구름이 뒷다리 닮아서 퐁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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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하니 퐁퐁하니 구독과 좋아요는 고마워! 감사합니다.